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10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싸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싸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써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결혼 이후에 남녀가 살아가는 부부의 삶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또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물질이 어떤 부유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을 꾸려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책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능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0편 119편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를 초월하죠 논리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시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를 우리가 읽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은 사실 그게 무의미하죠 시는 그 시 자체로 그냥 읽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논리가 없어 보이고 또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언어의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 자체가 주는 그런 감동이 있고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면은 도저히 헤쳐나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냥 인생을 그냥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사랑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0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편 119편 총 22편의 그 시 가운데 이제는 21번째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176절을 다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또 구원을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10편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10편 기자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힘들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또 소망 평안 이런 것들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1절에 가세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핍박을 당할까요? 그거는 세상이 가는 길과 세상이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사회적인 룰이 있고 또 사회적인 자기네들만의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고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백들이 처음부터 핍박했겠습니까? 핍박은 그 다음 일이고 먼저는 회유를 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면서 회유하고 설득했겠죠 유혹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다 보니 결국은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10편 기자의 상황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방백들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능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한들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보다 더 두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죽어서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방백들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백들의 회유나 유혹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것만 경애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경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62절이여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그 탈취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탈취물은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포획물 전리품 이런 것들이죠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것들을 다 빼앗아 오게 되는데 그때 얻은 것들을 우리는 탈취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취물을 가져올 때 그 기쁨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전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 10편 기자가 기록했을 당시만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기서 포획물들을 가져왔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탈취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죠 2사에서 9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2사에서 9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구원의 기쁨 또 여러 가지 무겁게 맨 멍해와 채찍 이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 기쁨을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쁘고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바로 추수하는 그리고 또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상황과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다 어떤 문제에서 해결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만큼 이 10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실 때 70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이 나가 전도했더니만은 굉장히 큰 능력과 유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갔더니만은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 즐거움이죠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그 즐거움인데 결국 그것은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영적 전쟁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우리를 무호히 휘팍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이면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그런 괴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방백들과 우리는 겉으로는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만이 우리는 그 탈취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탈취물을 얻었을 때 우리의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경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그 죄를 짓게 하는 사단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을 때 그 승리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나쁜 습관들을 이겨내고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내고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저 힘들고 버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마치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3절에 가세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는 다시 또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요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로 거듭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이 거짓인지 참회인지 분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로 막 쩔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가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제가 내가 저거를 왜 평생 저러고 살았나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제서야 참 거짓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어떤 신념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짓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고 또 싫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모든 거짓된 것을 이겨내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64절에 가서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번에는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운 일이 계속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죠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즐거울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또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10편 기자도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 꼭 하루에 일곱 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횟수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일곱 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여러 번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 형제를 용서해 주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일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은 번씩 일곱 번 그러면은 70 곱하기 7 해서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무한정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도 하루에 일곱 번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네가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충청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가 막 넘쳐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죠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충성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일에 충성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65절에 가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정 이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평안은 내 영혼이 느끼는 내적인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에 그런 고난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서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 이것도 물론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방백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일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을 그냥 그것이 두려운 존재로 계속 보이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환경보다 더 클 때 그 믿음이 더 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원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안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저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세상이 흔들어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함께한다고 하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66절을 여호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소망의 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야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모하는 것 그가 오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여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은 여기도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그냥 환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내 영원의 때 부유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한 날을 꿈꾸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연단도 이겨낼 수 있고 인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인내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의 때를 향한 간절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부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67절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역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일거수일토족을 다 알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즐거운 일일까요? 10편 기자는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움직이는 모든 코스를 누군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를 추적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경로를 추적하는 게 뭐냐면 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어디 가서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미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 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모여져서 우리의 일거수일토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주관하는 사람을 빅브라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데이터를 주관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려운 일이죠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결국은 이런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룰 안에 법칙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같을 떠난 사람들 처음에는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괜찮고 기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육신의 자유처럼 느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더 두려웁니다 마치 집을 떠난 그런 탕자처럼 방황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소외가 되죠 결국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육신이 불편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시고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10편 기자는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가 주위 앞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차장이 넘쳐나는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늘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10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질병도 저주도 고통도 약한 영역의 역사도 싹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그 사정하시오니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 가지고 저주와 고통 수많은 영역 간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진짜 감사합니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철의 예배 또 구형 예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금요철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단임옥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